3인 3색의 정치토론 3색 정치토크 3색 정치토크 진행합니다. 세 분 오셨는데 우리가 친해졌으니까 각자 소개 한번 해보시죠. 석영 의사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는 서장보선입니다. 소개를 그렇게 하세요? 네.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 두 번째로 지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두 번째요? 김건희였습니다. 셋째. 셋째. 그 다음 없어요. 끝이야? 3년 뒤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3년만 방송하죠. 그 뒤에는 안 할 거예요? 모르죠. 사람이 운명을 알 수가 없어. 저분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웃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 말투도 매력적입니다. 소장님도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기도 하고 신성장 경정우수 최병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드라이한데? 드라이합니다. 뭔가 약간 색깔 있게 민주당을 자주 조지는 뭐 이런. 자주 조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행성 때는 좀 더 했었고. 요즘 빈도를 좀 낮췄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다 요즘 자제하고 있는 최병천 소장입니다. 아 네. 대신 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은? 진짜 이런 건 잘 어색해서. 진행자의 횡포야. 횡포. 그러니까요. 예고 없이 훅 들어오시는. 저는 박성민이고요.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돼 있네. 준비된 미래. 미래를 책임진대잖아. 여기는 3년만 보시는구나. 길게 보셔야죠.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23일 날 발표니까. 그렇죠. 오늘 어제 30%가 20% 얼마. 오늘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투표율이 한 50% 중반 보면요. 어제 거의 절반 이상은 어제 이미 결론을 때려봅니다. 총평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원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원팀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 팀도 안 되고 원팀은 안 되고. 한동훈 권일용. 원한 강제만. 원한 강제만. 원한 강제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좀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이제 다 후보들이에요. 다 5선 중심에 대선 주작급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선 중진이라 그러시는 말씀 중에 무선은 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후보 중에? 5선 중진이 두 분이 있고. 나경원, 윤상현. 나머지 대선 후보라 했잖아요. 대선 주자. 그만큼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도의 노림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었거든요. 박성민 척은 총평하시면? 마라탕 같은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마라탕이요. 마라탕. 마라톤도 아니고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이라기에는 너무 숨가쁘게 진행됐던 랠리였던 것 같고. 민주당 토론회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마라탕 대 능희백숙 같은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능희백숙? 금도를 넘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채기만 났어야 되는데 흉터를 남긴 토론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자극 토론회였다. 마라탕이 근데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거든요.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도파민 터지는 영상들이 자꾸 보고 싶듯이. 그런 것처럼 이번 토론회도 굉장히 막장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됐던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흥행은 됐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서 원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73년생 이준석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지금 그 표현을 하면 둘 중에 어느 분이 싫어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싫어한다고? 둘 다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저는 73년생 이준석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약간 사가지 없다라는 거인데 그게 실은 제가 보기 꼭 나쁘지 않거든요. 뭔가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느끼기에는 기존의 기성세대 어떤 꼰대짓, 꼰대짓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73년생이지만 그때 최초의 X세대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이 60대, 70대, 80대의 지지기반이 갇혀 있는데 그래서 40, 50이 민주당 지지기반이고 2030은 이제 무당파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40, 50이 약간 브릿지 세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연세드신 분들한테 굴종하면은 다음 세대한테 소통이 안 되거든요. 또 한 측면에는 이번에 완전히 마치 이명박 정부 때 탄압당했던 친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할 거냐, 박근혜 후보로 정권 교체할 거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차원의 차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민주당한테 위협적인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이 조금씩 다 느낌이 다른데 우리 최 소장께서 말씀하신 73년생 이준석? 두 분한테 길래가 아니라면 속된 말로 요즘 할 말을 따박따박하는 이런 게 젊은 세대들한테 먹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는 동의를 안 하는 게요. 첫째가 바로 이준석인데요. 그건 한동욱 변자를 너무 모욕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싸가지면 없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로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서변에서 방송 갔다가 이준석 대표 만나면 어떡해요? 만나면 먼산 보고 손만 내밀더라고. 저도 먼산 보고 손만 악수했어요. 악수는 해요? 만난 적이 많죠. 저하고 방송을 몇 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쫓겨났잖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한동욱 위원장이 쫓겨날 정도로 저는 은행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도 살짝 편드네. 경호균 프로젝트보다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따라서 할 말을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더 기성세대가 받기 어려운. 그래서 쫓겨났지만 한의 현장은 결국 선은 안 넘어요. 어느 정도 선은 안 넘어요. 약간 친박 이야기했잖아요. nb 때. 그때는요. 그때는 nb 인기 말이었잖아요. 바로 정권교체가 바로 온대. 저는 한의 현장이 이번에 쉬고 안 나오고. 만약에 한 1년 전 뒤에 딱 인기 말에 넣었으면 정권교체 그게 돼요. 차별화가. 그런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인기가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의 현장은 대선 나가면 인기가 1년밖에 안 돼요. 중간에 1년 가지고 그게 차별화거나 정권교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시점이 안 맞아요. 좀 늦게 넣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발언이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낭대는 다 사실상 지배했다고 그래야 될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얘기 준비된 거 있죠. 좀 듣고 갈까요. 당무 개입 위험하다고 하시던데 탄핵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당무 개입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 후보님입니다. 7월 10일 날 나 후보님은 페북에다가 원인용 후보 출마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 프레임을 공포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주신 분 표현 중에 한준석이라는 표현. 제가 이거 유심히 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얘기할 때 나경훈 후보의 표정 사나운데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 것 같죠.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모르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허수아비가 아니고요.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고 그다음에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국민의힘만 보좌진 포함해 27명. 민주당도 10명이에요. 이런 대규모 피고인은 개인사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경훈 혼자만 살짝 공소 취소가 됩니까? 사건이 전체가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사법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때부터 검찰권이 좀 남용됐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4년 동안 재판 안 해요. 판사가 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시간만 계속 보내고 이 간단한 사건을 4년째 선고를 안 해요. 이런 것 하라고 공소 취소 제도가 우리 법에 있어요. 왜? 사회적인 인식이나 상황이 바뀌었다. 이럴 때는 여야가 법무부 장관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깔끔하게 떨고 갑시다. 취소해서 충분히 의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걸 마치 나경훈이 개인 혼자 어떻게 재판 안 받으려고 혼자 살짝 부정한 부탁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이게 한동훈이한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과했는데요. 질문. 반쪽 사과.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야관이 다 걸려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때 국회는 했으니까. 네.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야관에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해서 풀자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법무부 장관한테다 얘기를 해요? 저는 고객님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후보의 말씀처럼 기소당의 총장이시 대통령이시잖아.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찾아라. 그건 제가 두 가지 찾아봤는데요. 그때 윤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맞는데 추미애 장관이 1월 2일 날 임명이 돼요. 그런데 실제는 한두 달 전에 청문회 하면 돼요. 공식 1월 2일이고 기소가요. 1월 3일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되자마자 남부지검장 송사면 이분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실제는 추미애 장관이 기소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시간을 계속. 좀 무리다. 그런데 윤 총장이 그때 1월 8일 한동훈이 부산고금으로 기약을 가요. 제가 날짜별로 날짜를 정확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을 해체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휘어잡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소가 1월 3일 날 되는데 국민의힘이 많이 되거든요. 민주당보다는.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하려 했으면 빨리 했지. 이게 있은 사건은 4월 달이에요. 그런데 기소가 그다음에 1월 3일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장관되고. 공식 임명. 그전에 물론 예정됐죠. 1월 3일 날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1월 8일 날 인사가 나요. 그러면 1월 3일 날 만약에 기소했으면 그전에 총장한테는 지검장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했죠. 그럼. 제 말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기소를 했으면 훨씬 전에 했을 텐데 사건이 4월 달에 2019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미루고 있다가 추미애 장관이 내정은 몇 달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기소했다는 건 안 맞아요.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그러면 여야 대표를 만나서 방문해서 같이 한번 정치를 발휘해서 들고 합시다. 이랬으면 장관의 몫은 아니지. 당해서 해야지. 여야가.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한 뒤로. 누가 사과를 해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조건 없이 토달지 않고 사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개하고 이런 건 다 아니라고 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경원 후보와의 대화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인 부탁이었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고 콕 집어서 개인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여러 번에 거쳐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편의상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당 대 당, 어떤 당 전체의 당시 원내대표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걸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모르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적 부탁했다는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확인을 해요. 사과한 뒤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렇게 어떤 당대당 문제와 별개로 문제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토론회를 보면 이 한동훈 후보가 진화형 공격수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화? 진화됐다? 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오늘 말 되는데. 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선제 공격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이재명 전 대표 구속 못 시켜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좀 과하던데. 그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동훈 후보가 성에 안 차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일환에서 내 논리가 틀리지 않았고 당신의 공격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아차 본인도 아차차 하고 수습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본심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적 차원의 부탁이셨잖아요. 라고 하는 건 사실 한 번 더 먹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진화형 공격수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약간 용두삼의용 공격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원희룡 후보도 최근에 토론회에서 이모부 안부 한 번 물었다가 된통당했잖아요. 이모부랑 20년 동안 만난 적 없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받아치면서 이런 걸 보면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이 뒤에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약간 정치 도의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그런 연락을 했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명백한 특권의식이고 그리고 사실은 수사 필요한 범죄 의혹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서 공소 취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동지들의 피눈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다면 본인이 어쨌든 중진 의원을 역임하신 정치인인데 그 당 안에서 합의체를 구성해서 풀어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승민 최고위원이 누구 편 들은 것 같은데 다 까네. 결과적으로 듣고 보니까. 야당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모부는 꼭 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모부는 뭐요? 한동훈 장관이 이모부가 프레시안 설립자인데요. 프레시안이 아니고요. 우리 민청학년 사건 있잖아요. 그게 주동자로 무기징역 구형 받았다가 프레시안이라고 친구 언론지역 이걸 설립한 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모부가 좌파 성향이니까 한의원장 등이 좌파 아니냐 이런 공개의 논의 이모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믿기자인데 해가지고 저도 이거 엄청 얻어먹었는데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조카 친조카잖아요. 조카가 대선 노국이 정치하는데 언론사를 가진 이모부가 20년도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관심이 없다. 이게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저는 제보를 왜 자기들은 진영구나. 이모부 잘 아는 검사 출신의 정치 국회의원인 한동훈 위원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모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멘토로 정치적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 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20년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모부를 왜 그런하냐. 이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언론사를 하시는 이모부가 친이모부 친이모부. 그런데 조카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조언도 안 해주고 아무 관심도 없이 2년도 20년간 이게 좀 안 믿기잖아요. 친이모부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삼촌. 이모부지 그냥. 어머니 진짜 이모부 그러니까 삼촌 촌수로. 그러니까 5촌 조카도 있고 7촌 조카도 있는데. 이모부가 어떻게 삼촌이에요? 촌수로 삼촌이죠. 어머니. 아 촌수가. 네. 촌수가. 그런 게 가까운 사이인데.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모부 쪽으로 어머니가 이모하고 친하면 이모부하고 자주 보잖아요. 그래도 뭐 다른 증거가 없으면. 검증이 필요해요. 저는 몇 군데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취재하면서.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려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뭐 여기에 말씀 못 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없으면 전망으로 갈게요. 네. 네. 우리 최명철 사장부터. 누가 이겨요? 1차에 끝나요. 2개. 질문 2개예요. 1차로 끝난다? 누가 이긴다? 1차로 끝난다. 끝난다.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 이긴다. 당연히 이제 50% 넘겠죠. 그러면 김옥균 프로젝트는 아니다? 기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시도할지도 불투명하고 성사되기도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하실래요? 네. 네. 우선은 결선 투표 간다. 결선 간다. 그래도 한동훈 이긴다. 그다음에 김옥균 프로젝트는 3일이잖아요. 네. 100일 간다. 100일. 100일 천하다. 100일 천하는 거 있지. 그러면 왜? 천안시장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곧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참표하면 당대표가 붙이기 힘들 거예요. 일단 3일 천하가 아니고 100일 천하다. 우리 서 변호사님 입장이 아리까리한데. 그런데 한의 연장이 1차에서는 못 끝내는데 한 45%나 이 정도면 넘어가면 결승에서는 산수처럼 더하기는 안 되거든요. 1차에서 과반을 못 얻고 2차에서 이기는데 100일을 못 능긴다. 네.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답합니다. 오케이. 100일 천하. 뭐 실현 가능성이 있죠. 뭐 50일 천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고 승자 없는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이 폭로전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수사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게 보수 진영 전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를 공격하면서 너무 많은 상은을 남겼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 후보의 이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굉장히 공격적인 면들 때문에 그리고 원예룡,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럴 수 있는 사이를 넘어서서 정말 얼굴도 안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꼭 망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원한 관계가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앞글자 하나씩 닿으면 원한 관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평생의 안티를 생성한 그런 전당대회였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결선 없이.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든 이준석 시즌2를 만들려고 저는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 창만 보면 서변원사님 존재감이 압도적이에요. 욕하는 글입니까? 그런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연 압도적입니다. 아니, 칭찬도 많아요. 천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원래 무풀보다는 관심이 좋은 거죠. 진짜 압도적이에요. 전망을 덜었으니까 다음 주 세 분이 안 나오고 그다음 주 나오시는구나. 어쨌든 결과는 이제 23일 날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전당대를 보고 나면 저당이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저당이 참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기대해 볼 만하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력이 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전당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우리가 또 중간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최수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토론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김두관 후보, 김지수 후보였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종부세, 금투세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 딱 그 한마디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워딩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신성불가침한 게 뭐가 있겠어요? 종교 영역 빼고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정책이라는 건 토론회 대상일 수 있는데 딱 그 정도 수위를 조절했다고 할 거예요. 찬성 반대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위치해서 신성불가침하지 않다. 실제로 다음날 신문의 대부분이 그거를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약간 중도, 특히 정책 중심으로 중도 행보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가장 남는 모양새를,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다. 질문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앞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얻었던 77.7%보다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지금 여론조사 사항으로 보면 아니, 그런 거 빼고 비슷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쯤 된다? 네. 대략적으로 한 8대 2 정도? 그럼 비슷하지 않지. 77이니까. 아무튼 78이, 78대 20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 현재 분위기라면. 소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하세요? 지금 3명인데 솔직히 김지수 후보는 제가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는 제가 잘 아는데 평가를 주위 많이 들어보니 군수까지는 괜찮아요. 평가, 군수까지는. 그다음부터는 여학평가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도지사부터는 정말 안 좋아. 군수까지는 열심히 한다, 이장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깜이에요. 대표 깜은 아니라고 봐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김태호를 이기고 왔으면 김태호를 이기고 왔으면 인정해요. 그런데 김태호 지사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를 합니까? 말이야 맞잖아요. 김태호 지사한테 쥐니까 정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존재감 좀 알려보려고 이게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요. 득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30% 얻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까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 왜? 반 이재명 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추미애 선거할 때 의장 우원식 됐죠. 그다음에 옛날에 구속체포동의안 할 때도 생각보다 표가 많이 놓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낙천, 낙선 했잖아요. 낙천, 낙선 하면 대의원 표도 없습니까? 다 탈당 안 한 사람 빼고는. 지역에 있는 뺏기잖아요. 저는 침문 상당히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일부 탈당을 했지만 대의원 포함해서 반 이재명 세력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일극체제에 숙이고 있지만요. 언제든지 분출합니다. 저는 30% 제가 봅니다. 30%? 네. 가장 내부사정을 잘하시는 우리 박채호는? 저는 무난하게 70% 때는 받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70% 때? 네. 77.77이라는 숫자가 쉬운 숫자는 아니니 똑같이 나온다라고는 장담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약간 사기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크게 흔들림 없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투표율이 치솟느냐. 이게 또 총선이나 대선 이런 공식적인 선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권리당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만이 넘고 해도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100만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라고 해도 그게 막상 해보면 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당원당규 개정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사실은 투표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시즌2를 열기 위해서 투표율이 치솟고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두관 후보가 구심점 역할을 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려는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 여론이 조금 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께 돌발 지문 드리고 잠깐 중앙간고 듣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지구의 음전전에서 걸린 사람 있잖아요. 지난달 7월에 걸렸다는데 왜 처리를 안 해요? 지금 이제 감찰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감찰을 그렇게 오래 해요. 뻔한 거를. 체리 따봉. 누군지 찾아봤어요 제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저는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권성동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시던 분인데 대통령하고도. 그렇다고 봐야죠. 원래 이분이 청년이.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저 하고 있잖아요. 감찰. 하고 있는데. 지난달 7일에. 대통령이 정작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업참 맛속으로. 업참 맛속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업참 행정관. 짤러야 해요. 짤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워낙 척근이고 마음이 아프겠죠. 참 이게 안타까워요. 왜 음전전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게 15분 동안 불행하고 그렇게 만취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저도 그 행정을 잘 아니까.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게 감정을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면허증이 없거든요. 저는 면허증이 유일하게 떨어진 국가구 시험이 면허 시험인데. 저도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음주운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 검사 출신이 법을 집행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이랑 할지라도 음명하게 해야지. 자를 겁니다. 시간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업체만 마소 갔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자를 겁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어제 뉴스 보니까 법사위원장 앞에. 그거 정말 저도 그런 상황에 참여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참 지켜.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지켜보니까 참 난감하대요. 안 보면 좋겠다 싶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화면 보면서 첫 번째는 사고 가능성이 하나 걱정이 됐었고요. 그거 다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옛날에 재야의 종소리 때 한번 가서 실제로 압수하에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났고. 두 번째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민주당에게 바람직한 걸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나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래서 탄핵 청원이 올라온 건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 위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청문회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당한 청문회였는데. 그런 위법성 여부와 별도로 과연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민주당에게는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뭔가 우리가 180석 가까이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있으면 이거를 뭔가 좀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계속 뭔가 하는 데다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영분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대통령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쪽은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너무 정무적 이슈에 너무 많이 부각된다고 그럴까요? 정무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당에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사소한 전투들은 이길 수 있어요. 사소한 전투들은 이길 수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대선이라는 큰 파까지 가는 여정에서 봤을 때. 실제로도 효과적인 건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변 의사님. 저는 정책래 위원장이 진짜 법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요. 참이 답답합니다. 국회법 들고 지금 읽고 있는데 헌법부터 읽어봐야지.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이죠. 헌법에 몇 조의 탄핵사유가 있죠. 우리 헌법에 탄핵사유 65종과 법률에 그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위반이에요. 왜? 중대한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판례죠. 헌제에서 중대한이라는 걸. 그러니까 판례까지 엮어서 말했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어디 탄핵사유의 헌법에 해당됩니까? 없잖아요. 청원인도 그냥 후쿠시마 방조했다. 북한의 확신이 덜어 긴장고조했다. 결혼도 사귀기도 전에 주가 조작한 게 탄핵사유입니까?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어느 어느 게 탄핵사유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의심이 가니까 청원을 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냥 청원이 140만 오면 저번에 146만 왔었잖아요. 옛날에도. 따라서 앞으로도 5만 청원 많이 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하루에도 5만 모아요. 하루에도.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청원이 들어올 때마다 청원이 다 할 겁니까? 참 이게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아무리 지지층만 바라보더라도 이게 너무하다. 이런 건 청원을 폐쇄하고 닫았어야죠. 네. 박재호 의원님. 일단 국회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라서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에는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일을 처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의결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청문회다 민주당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문재인 정부 때 청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청와대에 제기됐던 청원인 거고 이거는 국회 청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다르고 인증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없어 보이는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언급하신 후쿠시마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을 말씀하셔야죠 변호사님. 핵심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 종합세트가 하나가 있는 거고 명품백부터 주가 조작 등등 해서 있는 거고요. 더 큰 하나는 이 최혜병 특험법 관련된 겁니다. 최혜병의 사망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화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던 거고 거기에 국민들이 좀 반응을 하셨다. 이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청문회에서도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했던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불출석한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 리스크를 더 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좀 보태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시점이 2016년 12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현역 대통령으로. 그때 어떤 사법부가 수사를 입증해서 이러이러한 법은 위법이다라고 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거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었고 그 의혹들이 다만 국민적 동의 속에서 그걸 추진해가지고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탄핵 제도라는 건 어떤 위법사항이 다 밝혀진 다음에 형사법적인 처리의 연장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의 탄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정신도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다 사법적으로 대법원 3심까지 다 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핸드폰 비밀번호 난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던데 나 알려줄 수 있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대답은 차라리 나 못하겠다 이러든지. 저도 비밀번호 매일 쓰던 핸드폰을 모른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건 맞아요. 쟤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피고인의 방어권이거든요. 피해자나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핸드폰이 두 개가 압수됐어요. 두 개가. 거기서 바로 이재명으로. 그렇게 답을 했어야지. 당신의 당의 대표도 두 개는 압류됐는데 안 알려줬다. 그리고 강의할 때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강의한 적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당신 당의 대표 송영길. 그 강의는 이재명 대표 강의. 했죠.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핸드폰 다 바꿔가기 깡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따라서 핸드폰 비밀번호 이걸 자꾸 비난하는데 이거는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비난하면 안 돼요.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제가 이재명 대표 거래 욕해도 비밀번호 안 가려주는 건 욕 안 합니다. 그건 권리예요. 따라서 저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해. 이건 너무 구차하고 차라리 아까 전 송영길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못 가려주겠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은 정원에 선서를 안 하시겠다고 해도 왜 중간에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저는 선서 안 하는 것도 권리인데 이걸 자꾸 비난하잖아요. 이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권리예요. 그런데 선서 안 했으니까 당신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과 그다음에 임성사단장도 오해했고 이종섭 장관은 처음부터 선서. 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떳떳하니까. 괜히 거짓말한 데를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네. 떳떳한데.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서 안 하면 거짓말한 줄 알아. 선서 안 하고 진실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예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것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현직 검사하고 죽어받았다는 건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법에는요. 법에는 친족은 범위를 숨겨줘도 처벌 안 합니다. 그래요? 친족 상돌해를 합니다. 친족계의 특례가 있어요. 아니 사촌이. 이번에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민사. 민사의 이름이고 이거는 형사에서 친족끼리는 숨겨줄 수도 있고. 아니야. 검사 아니라 판사라도 사촌이 물어보면 궁금한 거 좀 갈주는 게 뭐 그게 인지 상당히 바랍니까? 이모보다 아닌데. 아니 뭐 이모보다 전부인데 사촌이 이모보다 삼촌이고. 사촌이에요. 사촌. 참 뭐 떳떳하신 이유가 있네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외사촌인 현직 검사랑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아서 실시간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도. 그게 되게 그렇게 찍히지. 그게 참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너무 핸드폰을 제공을 하고 싶지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 이렇게 하고 뻔뻔하게 그 채혜병 1주기 그 장소에 나타나고.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고인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증인선서도 계속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거짓말할 게 많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거짓말했을 때 처벌받을 게 두려우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이 사람이 진실을 실토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채혜병 특검에 관한 당시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등등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해병대 분들이 시위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해병대 정신에 대한 모욕으로 이 사건을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법률적 관점에서 형사법적으로 등등 방어권이라는 거 충분히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본인이 이러저러한 지시를 통해서 병사가 죽지 않아도 될 병사가 죽고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좀 안 좋아요. 뭔가 보여주기 쇼잉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신화도 어떤 옷차림도 가볍게 해야 되고 구명조크도 입으면 안 되고 이게 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뭐랄까 군인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떤 군 상관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좀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거는 거부권 등등 또는 방어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어떤 군인답게 하는 모습인가 정해서 많은 해병대 또는 군인들이 보기에 야 우리나라 군인들의 이 뭔가 사단장급이 다 저 모양 저 꼴이구나 라는 인상을 오히려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변호사님 말씀하신 정인선서 거부권 또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아도 될 권리 또 심지어 묵비권 이런 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사실 본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우선 되기 때문에 아까 두 분 말씀처럼 아니 그래도 군인이 그런 저런 자리까지 왔으면 선서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안 하겠다 그러면 야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본인도 아마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종섭 장관이 선서를 하고 했고요. 임성근 사당정대의 오해를 선서를 한 게 그런 취지 같아요. 본인들이 억울한 오해를 받으니 근데 옛날에 조국 대표 있잖아요. 이분도 정경심 재판에 놓아 300번을요. 묵비권? 아니요. 그분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300번을 형사수항법 몇 조회에서 거부합니다. 똑같은 말을 300번을 했어요. 그게 묵비권 아니에요? 사실상 묵비권하고 똑같은데 그런 거 비판 안 하신다면서요. 질문을 들어보면서 300번을 똑같은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조국 대표 그 부분은 비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권리고 우리 미란다 원칙할 때 미란다 했죠. 이 자가 이게 진짜 휴학범입니다. 휴학범 중에 휴학범. 미란다가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휴학범 중에 휴학범이에요. 그런 자도 체포할 때는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고질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법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죠.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문회는 더 안 합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두 번을 잡아놨는데요. 두 번째 다 한 거. 이번에 19일에 했던 거가 이런 체병 관련된 사안에 집중을 했던 거고 26일일 겁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안 밝혀진 거죠? 그렇죠? 800에 7070? 그러니까 그게 주진우 의원인잖아요. 이분이 800에 7070으로 44초간을 통화를 놓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성윤 의원이 당신은 통화 당사자니까 이해충돌이다. 이래가지고 자격이 없다. 정인석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해충돌 따지면 이성윤 의원은요. 솔직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청문회 하면서 다음 길에 그거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수사가 잘못됐는지 잘 됐냐면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이잖아요. 저는 800에 7070 이거는 누군지를 밝힐 수가 불가능합니다. 내선이 계속 바뀌잖아요. 따라서 그거 의미 없는 논쟁이고 그 44초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이해충돌 나가라 주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한 이종섭 장관이 누구였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다 발표되어 의무가 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놓잖아요. 아 그런가요? 대통령하고 개인 핸드폰 전화한 건 많이 놓잖아요. 그 내선번호? 그게 제가 알기로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대통령 시설은 전부 군사 기밀이에요. 따라서 번호도 비밀이기 때문에 말 못 밝힐 겁니다. 비밀사항 맞아요. 법으로는 비밀이에요. 법으로는. 법으로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800에 7070이 고객명이 밝혀진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다라고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번호가 경호처장만 사용했던 번호라고 볼 수 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이 번호로 800에 7070 번호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법률비서관한테 전화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고객명은 경호처인데 사용한 사람은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한편으로는 경호처장이 만약에 진짜 이 번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한 외압에서 그 경호처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간을 못 정한 것 같아요. 하루 하냐 이틀 하냐 가지고 서로 좀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총리 정도 돼야지 이틀 하거든요. 총리 이틀 하죠. 장관급을 이틀 하는 거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장관급을. 결국에 충분히 해봤자요. 어차피 채택 안 할 거고 대통령이 임명할 거고 그다음에 또 임명되면 탄핵 공헌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 국민한테 알린다는 알 권리 이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이틀이나 해야 되고 이런 의문이 들면서 상당히 정치 공방으로 치닫고 결국은 이게 파행으로 끝나면서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탄핵 시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금 알려져 있기로 mbc를 뭔가 정리한다를 과연 본인의 사명 비슷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해요? 정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관찰해 보려고 정리해 민영화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는 이제 약간 일단은 사장 교체가 일단 첫 번째겠죠. 사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 여부까지는 이제 가봐야지 않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좀 민주당이 보기나 야당이 보기에는 이게 방송장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상당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청문회에서도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루 하는 것보다 이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기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싸움을 뭔가 좀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만약에 이분하고 또 뭐 하면 세 번째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방통위원장만 중흥대 이동관 그다음에 김홍일 그러니까요 세 번째잖아 일단은 지금 이 청문회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법인카드 소소하게는 법인카드 사용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는 2012년에 위키트리라는 곳을 이용해서 노조 비방기사를 청탁했다 이런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사람을 일단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게 맞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장 선임 이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고 이사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 그래서 이 청문회 자체는 사실 이진숙 후보자의 정당 후보자의 결격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축적되었던 이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한 송곳 비판도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인은요 국회에서 3인 추천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 최민혜 의원 추천해가 결격으로 이렇게 임명 안 하니 그 다음 안 하잖아요. 빨리 추천하십시오. 민주당이 임명해 줄 테니까. 그럼 또 임명 안 하고 미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명합니다. 아니 뭐 최민이... 우리 이철희 앵커님처럼 훌륭한 분 추천하면 다 임명합니다. 저를 왜 또... 용산에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용산과 다이렉트에 연락이 되실 텐데. 그런데 저 누구죠? 최민희 현 의원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임명 자체를 안 하고 미루는 방식을 택한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왜 그런 인사를 추천해놓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야당이 누군가를 추천해도 계속 몇 개월 동안 답을 주지 않고 법제처 해석을 기다린다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간다면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작을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삼색정치투크 오늘도 유쾌하게 재미있게 현안들 다 다뤄봤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차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서종욱 변호사 세 분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